음... 한번 보자... 1도 염조하라... 수술 특약까지 챙겨 먹으기는... 보여주는... 난 아무데서나 못 지냈는데... 안 되겠네요, 그럼... 청담동 박예사님 소개로 오셨다니... 몸이 망가지면 선아... 와, 잘 뛴다... 저분은 딱 하루... 퇴원 전날 저렇게 달리는 거야... 옥상으로 왔습니다... 나이스... 음... 한번 보자... 음... 한번 보자... 1도 염조하라... 수술 특약까지 챙겨 먹으기는... 보여주는... 하... 난 아무데서나 못 지냈는데... 안 되겠네요, 그럼... 청담동 박예사님 소개로 오셨다니... 아... 아... 하... 서... 몸이 망가지면 선아... 아... 우와... 잘 뛴다... 아... 저분은... 뭐 딱 하루... 퇴원 전날 저렇게 달리는 거야... 그렇지... 아... 방송 들어왔어요? 복상 들어왔습니다... 나이스! 아...